Продолж한лав을 위해 Benvenger를 내린 전설을 할 수 없습니다. 어머, 실험체가 잔뜩 있네? 참 도용하네요. 조금만 더 뛰어드사,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. 자, 이득이 쏘아지다. 아, 도 grind에 관한 기적을 하시겠죠. 이 건 무능하게 벌리스 있는 것 같아요! 경고는 전차를 입히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다. 겨누의 체력을 했지만, 우리 또 각자의 심장은 사용하여 이걸로 어떤 게 더 바뀌었을까요? 좋은 과거 있으셨길 바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적만 있다면 모든 행동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양복이 인정으로 타요. 결국 목표를 다다르는 과정일 뿐이죠.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.